지금 이대로 차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면 이 예상대로라면 트럼프가 지금 마로라고 해서 밤비치로 이동하고 있다는데 승리 선언을 하러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군요. 지금 승리 선언을 하러 갈 가능성이 높지요. 지금 보니까 조지아 가져갔고 펜실베니아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위스컨신이랑 미시건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일단은 경합주 동부에서 2개 가져갔으면 혹시나 그리고 만약에 펜실베니아까지 가져간다 그러면 위스컨신이랑 미시건 중에 뭐 하나 내줘도 지금 트럼프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우리가 지금 관심 가지고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아리조나주거든요. 그런데 아리조나주 같은 경우는 뭐 경합주의라고는 하기는 하지만 의외로 모든 여론조사 지표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트럼프의 우위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 가져간다 치고 그럼 네바다는 저기 해리스한테 내준다 쳤을 때 결국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두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말 좋은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선거에서 제가 가장 재미있게 보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소위 말한 대중 투표와 선거인단 차이예요. 지금까지 보면 민주당이 대중 투표 이겼는데 선거인단 수에서 져서 선거 내줬던 적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도 사실은 예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숫자를 보고 있으니 의외로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또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유색인종 같은 경우 거기 투표를 지금 해리스 캠프에서도 굉장히 어려워했던 게 카말라 해리스가 인도계, 아프리카계 그런 이민자 유색인종이지만 거기서 투표율이 생각보다 지지율이 의외로 낮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왜 그런 것이냐. 특히 흑인에서도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한 20%가 넘게 트럼프를 지지하고 라틴 계열로 그렇게 트럼프를 지지하고 그런데 이것은 예전에 바이든이나 그전 민주당 후보들이 가져갔던 승리 공식에서는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해리스 후보 캠프 측에 공동의장이 무대에 등장을 했다는군요. CNN 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끝났나요, 벌써? 어쨌든 해리스 후보는 당장 오늘 직접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현모, 캐스터. 그렇죠. 지금 트럼프 후보는 말하려고 향하고 있는데 해리스 후보는 오늘 밤에 여러분 앞에서 입을 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이 체드릭 리치몬드 공동선대위원장이 굉장히 짧게 그냥 여러분께 신의 가호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고 그냥 퇴장을 했어요. 약간 비관적인 분위기입니까? 두 분 다 연설을 하면 더 공평하겠지만 어쨌든 한쪽은 오늘 밤에 연설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앞서 언급하셨듯이 조지아가 현재 97% 개표 완료된 상황에서 트럼프의 승리로 이미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시간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미시간에 83개의 카운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7개의 카운티가 현재 95% 이상 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7개의 카운티만 한번 봤을 때 2020년에는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후보에게 3%포인트 이내의 격차로 패배를 했는데 현재는 4년 전에 비해서 4%포인트 더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패배했던 그 7개 카운티가 현재 거의 개표가 완성된 와중에 훨씬 더 선방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미시간도 낙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지아에 이어서. 그리고 위스컨신에서도 데인 카운티가 이제 대학들이 모여 있는 그런 전형적인 대학 도시인데 해리스 후보라면 그런 교육 수준이 높은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훨씬 더 많은 표를 확보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트럼프 후보가 예상보다 선전했고요. 예전에 2016년, 2006년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루었던 것 같은 그런 압승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해리스 후보에게는 조금 어두운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정말 손에 땀을 지는 승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두 후보들의 캠프 분위기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안현모 캐스터가 얘기했듯이 해리스 캠프에서는 대변인 공동의장이 나와서 대신 오늘 밤은 아무 코멘트가 없다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사라졌고요.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하기 위해서 마노라고 리조트에서 나와서 지금 판비치로 향하고 있다는, 향하는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지금 바로 각 대선 캠프, 방송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 많은 정보가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트럼프 후보 캠프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밝아지고 있는 반면 해리스 후보 캠프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어두운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기준으로 인정한 지지자들에게는 증명한 지지자들에게는 인정한 지지자들에게는 잘 안정하게 되었습니다.